박현민이 화이팅! 정환 많이 늘었어요? 나 근데 정환이 원래 청취가 쳤어요.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쳤잖아요. 나이스! 나이스! 어? 형! 형! 너무 미워가게 받은 거 아니야? 네, 정환이랑 어, 이거 진짜 아닌데. 푸른데, 푸러. 엄청 잘하네. 엄청 잘해. 우와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Dos, 나이스! 나이스!